이 시간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온 우리 모든 예원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는 주욕으로 삼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이 말씀 속에 나 나의 것 나의 현장을 회복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은혜가 임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성취에 대실 하나님의 말씀은 2사여서 62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으로 파수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전파하겠습니다 2사여서 62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요호하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요호하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오늘 파수꾼의 기도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선 파수꾼이라고 하면 영어로 하면은 What's man? 무엇을 잘 살피고 또 경계를 잘하고 보처를 서는 사람 뭐 이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히브리어에서 에스게에서 3장 17절에 말씀해 보니까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에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여기서 확인한 바와 같이 파수꾼은 단순히 성벽을 잘 지키는 하나의 임무를 맡은 자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였던 것처럼 이 시대에 많은 하나님 모르는 자들을 하나님의 복음 속에서 돌아오게 하는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영적인 해석을 우린 또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오늘 2사에서 62장의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해야 될 결론 중에 결론은 하나님이 이 시대를 위하여 복음 가진 자로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파수꾼으로 부른받은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최고의 사역이 기도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파수꾼의 말의 정의처럼 많은 적들로부터 동족을 지키고 함께하는 식구를 지키기 위하여 경계 업무를 아주 잘 해냈을 때 그 모든 백성이 편안하고 안전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예원의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한 파수꾼으로서 이 시대에 많은 자들을 살리고 또 복된 자의 그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말에 두고 내 입에 채우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치라고 하신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자신이 먼저 깨어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셨는데 특별히 선택하여 세웠다는 또 임무를 주어서 분명한 것을 중보자로서의 임무를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의 안전은 적을 보이는 그 적을 잘 막기 위해서만 이 임무를 잘 해냈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조금 더 복음적인 의미로서 바라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관심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도록 계속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도록 깨우치는 그런 선지자로서 깨어있어야 함을 우리는 오늘 다시 회복하며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시대의 위기와 위험을 알리는 수준이 아니라 요하께서 예루살렘을 세워서 온 세상에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쉬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은 우리 모든 복음을 가진 성도들이 평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달라가야 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중재자로서 중보사역을 또한 다시 말하면 기도의 중보사역에 있어 우리가 끝까지 성실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원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파수꾼의 기도를 실천함에 있어서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고 정체성에 걸맞는 언약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이전에 붙잡아야 될 언약으로 첫 번째는 나는 복음의 파수꾼이라는 사실을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능력이 있는 자나 무능한 자나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의 유일한 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의 심을 믿고 고백하는 이 온전한 복음이 체험되어야지 하야 되겠습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돈이 없음이 아니고 무능함이 아니고 배경 없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떠난 그 문제이기 때문에 파수꾼으로 부른받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음은 바로 이 영적 문제에서 완전 해방받은 사실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유일성은 나의 어떠한 문제보다도 유일한 답이 됩니다 나에게 아무리 문제가 많고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오직 그리스도는 나의 그 모든 문제에도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자가 싸워야 될 싸움은 바로 이 문제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부터 바꿔졌을 때 그 싸움은 이미 승리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그 복음이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24시 기도의 파워를 누리는 응답의 자리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밟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지배하게 되실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실패치 아니하시는 영원한 응답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 하는 기도는 절대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는 귀한 응답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온전히 체험하고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는 삶 동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것으로 열매맺는 성령 역사의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25시 영원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기도는 믿음이 없는 그 기도는 울리는 깽가리와 같고 응답이 없는 기도를 드리는 허무한 것을 만나 허상을 쫓는 그런 울부짖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꾸 나의 상처 속에 나의 문제 속에 갇혀서 기도하게 되면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이전에 내가 누구인지 바로 알고 또 내가 누려야 할 힘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엄청난 힘을 가진 귀한 응답의 시간표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붙잡아야 될 언약을 회복했다면 두 번째 기도할 때 꼭 확인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나와 함께 하시는 인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그 문제가 오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참 응답임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단은 복음이 아닌 문제에 그 복음 아닌 다른 방법으로 그렇다면 내가 가진 이 문제를 자꾸 남 탓하며 또 나의 무능 탓하며 그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하도록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단의 전략과 그런 속임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온전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인마누엘의 하나님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도록 속이는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주권에 집중하기보다 그 말씀을 해결해야 하는 그 방법에 너무 집착하게 만듭니다 집착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자꾸만 해결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그것은 자꾸 복음 아닌 다른 것에 중독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응답의 시간표가 아니라 위기 속에 자꾸 불신앙하는 사단의 속임수에 자꾸 넘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분명한 나와 함께 하시는 인마누엘의 비밀을 누리고 기도하고 또한 그 기도할 때 우리가 반드시 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취에 이미 주신 승리를 먼저 알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여정을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감사한 것은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그 길이 내가 가는 그 길이 아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언약의 여정의 주인 되시는 분이 바로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이심이 오늘도 우리의 기도 속에 감사로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외로움 속에 혼자 싸우고 있다고 혹시 생각되실 때가 있나요? 말씀의 강단에서 주시는 그 응답의 시간표가 나의 인생의 시간표와는 조금 멀게 느껴지는 그런 접점에 지금 혹시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 부신앙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의 시간표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나와 동역해 하시는 최고의 파트너십을 하나님은 체험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언약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함의 언약 속에서 기도하게 될 때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서부터 불러일으키시는 온전하신 기도의 비밀을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파수꾼이 전해야 할 올바른 정보가 내 안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만약에 자신이 본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지 못하고 잘못된 것을 백성들에게 소통했다면 그 성벽은 금방 무너져 내릴 것이어서 자신도 죽고 함께하고 지켜야 할 그들의 공동체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우리가 온전히 따라가야 할 진리의 말씀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실망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비밀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성취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 속에 우리와 영원히 그 말씀이 성취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로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내 삶 속에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시는 그 말씀이 역동성 있게 내 삶에 실제적으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하신다면 그 기도는 너무도 중요한 시간표이며 그 기도는 놀라운 깨달음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올바른 말씀으로 내 삶이 인도받는다면 그 말씀 성취의 그 증거와 열매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전해할 일만 남았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집중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나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말씀 성취를 체험하는 나, 나의 것, 나의 현장을 회복하게 됐을 때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이 우리는 당연히 회복하고 발견하게 됩니다 실패하고 상처가 아무리 많고 사단이 우리를 아무리 시험 들게 하며 유혹하게 할지라도요 그 모든 것을 나의 신앙의 성장으로 볼 수 있는 테스트로 바라볼 때 우리는 이미 응답 속에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올바른 언약을 회복하고 정체성을 가지고 올바른 말씀 성취의 실질성을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집중할 것을 온전히 집중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이미 최고의 기도응답인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떠나서 기도하고 말씀의 인도가 아닌 다른 동기 속에서 오는 성취된 나의 육신을 채우는 피로를 보고서 응답이다를 이렇게 결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육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맞춘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응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모든 파수꾼들의 기도가 온전히 응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엘리아나 엘리사와 같은 인물들을 바라봤을 때 그들의 공통점은 중요한 믿음의 사람과 동시에 큰 위기와 위험 속에서도 기도의 파수꾼의 역할을 성실히 감당해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아만 하더라도 북이스라엘의 아하방이 다스리던 시간 속에 언양 놓치고 우상을 섬기며 탐욕에 물들어서 발 앞에 모두 다 무릎 꿇는 아주 비참하고 영적인 혼탁함 속에 있을 때 그들의 삶의 핍박이 기근과 재앙으로 가득한 그때에 하나님은 갈매산에서 중요한 영적 전쟁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 앞에 기도의 파수꾼의 영적 파워를 하나님은 보여주셨지요 그때의 그 비밀은 엘리아가 누렸던 깊은 기도의 비밀이었습니다 또한 아람 군대의 침략 속에서 엘리사에게 보여주신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하셨던 이 영적인 눈에 또 이 기도의 비밀을 누렸던 도단성에서의 엘리사처럼 기도의 비밀과 큰 영적 증거를 바로 보여주었던 그때의 엘리사의 집중에 그때 했던 것은 바로 파수꾼의 기도했던 것입니다 지금 세계와 한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위기 속에 있습니다 어떤 누군가는 이것이 큰 재앙이다 어떤 누군가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재앙을 통하여 벌 주신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믿는 복음 가진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정말 깊은 기도의 집중의 시간표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방해하고 후대를 흩트고 정말 이 시대에 많은 교회를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안전하게 지키시는 중요한 시간표의 파수꾼의 기도를 하나님 우리에게 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나의 기도 속에 올바른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중요한 현장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기도의 파워 말씀의 파워로 시험을 이기셔서 우리에게 증거 주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현장 가운데 영적인 힘을 가지고 파수꾼이 성벽 위에 높이 세우신 그 주인의 뜻에 합당하여 그 직무를 잘 감당해 낸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함으로 파수꾼의 기도를 성실히 하나님 앞에 열매 맺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와 사건을 바라볼 때에도 파수꾼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적이 나에게 준 중요한 거룩한 싸움이라면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이미 승리케 하신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파수꾼의 기도로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요호와 하나님이 온전히 지키시는 그 은혜 속에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나를 영적 파수꾼으로 부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시고 그 부르신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영적인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것을 통하여 이루실 1인 1교회와의 결국에 그 응답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기도해 주시고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예배가 방해받고 있고 중요한 기도의 시간표에 있습니다 이 귀한 시간표에 우린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며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영적 파수꾼으로 그 정체성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회복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인만웰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의 자리에서 먼저 승리하여 결국에는 1인 1교회의 응답을 누리는 응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표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통하여 많은 자들이 어려움에 처했으나 믿는 자로서 기도의 자리에서 먼저 승리하며 교회와 민족과 이 세계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